외계인에게 가장 인상적인 지구 생명체는 무엇일까요? 혹시 콜라병 몸매가 섹시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지펜지는 동료의 마음을 이해할까요? 인간 본성의 수습객기를 풀어봅니다. 진화심리학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자유정업부의 장대희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일종의 외계인의 시선이겠죠? 그걸 우리 인류에게 처음으로 준 사람이 찰스 다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윈은 어떤 인생을 살았고 실제로 무엇 때문에 다윈이 그 위대한 과학자임의 위대한 사상가일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면 과학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과학자, 어떤 과학자들이 있습니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FT 말하는 걸로 3 Boo 이를 Me